공격을 준비해 주시기 다이마 저번 적으로 만났네요 개새끼 한주 그거 보여줘야겠다 한주 한다고 육존자 처먹었는데 내 조합이 0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이마 다하선대 라인하르트 같은 거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요? 아니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 다이마 자리에 하셨네요 아 그럼 제가 메르시 메르시 할게요 제가 그냥 루시가 낫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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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 너무 펭킹이 안되요 네 아 잘못쌌다 이게요 같이 게임을 이겨도 힐러는 잘 안 올라아요 점수가 아 진짜요? 터르비언 터르비언 있네요 터르비언 터르비언 포탑 어디있어요? 포탑 저 오른쪽 2층에 있는거 같은데 앗씨 오른쪽 건물 건물 2층에 있어요 터르비언 터르비언 파라님이 터르비언 터르비언 포탑 좀 잡아줄 수 있으세요 죽으셨네 터르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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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터르비언 오 죽었겠네 거점 들어와요 멀췄다운 궁 질게요 오케이 아 토르비온 바이바이 리프다운 거점 안에 들어가세요 트라이티스트님 나이스 자 바로 뛰어가요 킬 드릴게요 궁극기가 준비됐습니다 함께 움직이시죠 자 리퍼 2층에서 이거 뺄고 맨는데 리퍼 2층에 있어요 공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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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크래의 궁만 피하고 들어갈게요 아 저 죽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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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따 같이 들어가요 한조님 옹호님 같이 들어가요 같은 슬저 자리아님이 공수하고 한조님이 저기 그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슬저 궁극기 공격기 짧게 말아주세요. 제가 꼭 죽느라도 죽을게요. 다 들어와요. 다 들어와요. 이제 같이 들어가요. 고고 공 공 공 공 공 여외로 많이 못 주겠네 other 같이 가봐요. 얘네도 POTUS 또 있어요 저거 바로 나왔어요 포탑을 저래 설치해놓으면 무조건 쉬운데 아.. 아 딜량 1인데 신나게 치료해볼까? 미쳤어요 포탑 부술게요 잠깐만요 포탑 부숴어요 포탑은 아니겠지 자 들어가요 오케이 포탑 부셨고 바로 들어오세요 포탑 부셨어요 아 이걸 왜 못 쫓지 아휴 깝깝하다 요즘에 공 찼어요 리프탑 리퍼컷 포톱 포탑 제거 뭘 쩍혀드 이 생끼 이겨 sixty 포탑했어요 포탑 됐어요 들어가봐요 들어오세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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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탑만 정리해요 포탑 포탑 피해요 포탑 그냥 피해요 부수지말고 자 리퍼 잡아요 리퍼 왕냥 풀리면 바로 잡아야되요 다 있어야되요 저분 저희 방금 저 썼어요 네? 저희 방금 이겼었잖아요 네 이겼었는데 그냥 한조하는거 풀그기 싫은가봐요 흐흐흐 어 라이님이 바스 앞에 막아주면 되겠다 헐 아 이거는 여기가 막말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다짐 너무 커요 다짐 공격력을 높여드리죠 공격력 증폭 제가 바빠지겠군요 바스님 앞에 계셔주시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좋으실대로 하세요 일단 저쪽 조합이 중요하니까 이쁘다 이쁘다 나이스 아이고 라인님 들어오세요 라인님 바로 살려드릴게요 아 죽었다 아니 저번 게임 나가셨네 이러면 저희도 점수 못 받잖아요 이거 굉장히 신기념 트럴릭인데 상대도 짠 아 아 에스 공차있어요 그냥 지금 쓸게요 아니다니다 아 잘못췄다 아 아 기다리다가 졌어야 되는데 바스님 장암만 막아보세요 자일하시고 좀 자일 아 아 안돼 뭐야 한명 또 나갔네 아 잘난다 한명씩 나가는데요 갑자기 몽주이니까 쏟아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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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젠클을 포기할 줄 모르네 아 흫 그니까 도망가 마이 뱅 도망가 저기 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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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적을 제압할 주님과 계셨어요. 흫흫흫 뭐랬지 어디가 없지 어우 아프다 옆에 겐지어 흫흫흫흫 치료 중이에요 나는 시간 60초 제가 여기 있어요 내일도 눈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그것이 이곳에서 맞게 있어요 여기서 남은 시간 상실초 나만 그리즈 이럴 그리즈 5 5 5 5 5 5 5 5 이리와 됐는데 아 멀리게 잡았다 이런 항아리 아 맞았어요 좋아하시네 오 쫓다가 아 한 0.05점 오른 것 같네요 시간 낭비했다